자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론 파트 들어가야 하는데 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용어적인 표현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속 고지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용어에 대한 부분이 일단 서로 간에 지식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션 해주세요 디렉션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테크닉적 표현들을 함축해서 전달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적 표현이나 지식적 개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테크닉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막 이런 교육 받다 보면 나랑 다른 개념으로 배우신 분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인데 용어 쓰는 표현들이나 말하는 말이 아예 이제 다르면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좀 가져보는 시간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트 이론 파트가 진행될게요 좋은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조금 추상적이면 안 될 거라는 생각들 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디자이너 고객을 만족시킨다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디자이너는 어떤 디자이너일까요? 라는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가져져 있으면 이 일을 배우면서 조금 더 목표를 좀 뚜렷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같아요 고객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미용의 테크닉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테크닉적인 부분들보다는 미용 심리학을 잘 다루는 사람들 고객을 만족시키는 사람들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학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만족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단순히 기술만 배워서는 당연히 고객을 만족 못 시킨다는 건 이미 살롱 워커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예요 머리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잘한다고 해서 고객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요 조금 더 구체화된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들은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고객님들이 일반적으로 매장에 와서 머리를 한다면 그들의 니즈가 확고하기 때문에 머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파마를 하고 싶다 나는 오늘 염색을 하고 싶다 난 커트를 하고 싶다 이런 게 다 고객의 니즈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느냐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 사람을 만족시켜 주느냐 이런 거는요 기술적인 요인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미용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봤던 되게 재밌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경력에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 기술을 배워서 디자이너가 되신 선생님들보다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고 늦게 미용을 시작하신 분들이 살롱워크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고객을 다루거나 고객에게 머리를 해줄 때 더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만 잘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냥 확실한 뭔가의 증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좋은 디자인은 될 수 있을지 구체화된 방법을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미용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상담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과 디자이너의 첫 만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여기 딱 처음 오셨잖아요 어땠어요? 이 공간이 어떠셨어요? 아 예쁘다 아기자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지 않았나요? 막 들어가면 매장 처음 들어가면 아 여기 진짜 크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기 들어가면 여기 왜 이렇게 추리해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저희가 그 첫 만남에 의해서 가지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첫 만남은요 그냥 단순하게 첫 느낌을 받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첫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의상, 용모, 표정, 말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제 말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발음이 부정확해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 오늘 너무 추리하게 하고 왔나요? 아니죠? 괜찮죠? 그런 게 다 첫 만남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왔을 때 고객으로서 기대치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왔는데 너무 지저분해 아니 막 음료수 떨어져 있고 과자 떨어져 있고 막 너무 지저분하고 들어왔는데 막 너무 낡았어 낡아서 막 냄새도 쾌쾌하고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미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상, 용모, 표정, 말투 이런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인상을 만드는 좋은 상담을 이끌어가는 좋은 상담을 만드는 시작점이다라고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는 고객이 입점 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매장의 청결위생 인테리어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환경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면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들이 떨어지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근데 딱 여기는 뭔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딱 공간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장도 환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이 딱 돼 있으면 고객님이 입점했을 때 집중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상담할 때 저희 매장은 시술대에서 상담을 하진 않아요 무조건 대기석에서 상담을 해요 왜냐면 시술대는 시술에 집중하는 공간이지 상담에 집중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럼 고객님들에게 시술대로 앉혀서 고객님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면 그 자리만으로도 고객님들한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상담만 받고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상담을 받아보고 시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디자이너가 가운 입히더니 시술석으로 앉혀서 갑자기 파마법 하다니 염색 가격 상담을 해 그럼 어때요? 부담스럽죠? 가격이 안 맞으면 나갈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상담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첫인상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되어 있는 상태다 매장의 관리 상태나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고객들은 언제라도 나에게 비용을 더 많이 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마를 그냥 제일 싼 거 해야지 하고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의 그런 너무 정돈된 상태나 매장의 환경이나 상담하는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 시술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권해주는 추가적인 시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고객에게 좋은 선생님은 고객의 니즈를 잘 이해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걸 잘 해주는 선생님이고 내가 디자이너로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거는 내가 한 시간에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이거를 머리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도 2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디자이너가 됐을 때 어떤 디자이너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그리면서 일을 하는 분들과 디자이너 돼서 생각해봐야지 라는 분들하고는요 시작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크루들도 충분히 고객들을 상담할 수 있어요 어떤 상담들 할 수 있죠? 두피 상담이나 케어에 대한 상담, 컬러에 대한 상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상담 이런 거 다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할 때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역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담에 대한 부분을요 인턴 때부터 그리고 미공원 배울 때부터 하는 거죠 커트를 잘하면 뭐예요? 그 커트를 왜 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못하면 그 커트를 못 할 텐데 그러면 상담의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첫 번째는 첫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컨설팅은 상담의 3요소를 활용을 해서요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실체화한다 제안과 확인을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인상을 갖게끔 했으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그게 이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스타일을 확인하는 거죠 사장님 오늘 어떤 머리 하고 싶으세요 얘기했을 때 어 좀 다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 예 다듬어 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래서 상담 없이 끝 머리를 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커트가 딱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 다듬어 드렸는데 어떠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석님이 어 선생님 근데 너무 짧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사석님이 잘못한 걸까요 디자이너가 잘못한 거죠 근데 디자이너들은 어 고객님이 다듬어 달라고 해서 다듬어 드렸는데 뭐가 문제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어요 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만일 고객님이 다듬고 싶다고 했다면 그 다듬는 것도 구체화해야 돼요 무조건 몇 센티를 다듬고 싶은지 아니면 몇 달 전 길이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다듬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해서 지금 잘라드리는 길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정보의 확인이거든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답변을 끊임없이 받아서 스타일을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컴플레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해달라는 건 너무 컴플레인 요소가 많은 거죠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건 좋은 디자인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지금 제가 한 머리를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저게 뭐야 너무 촌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 머리 하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얻어 걸리는 좋은 디자인들은 결국에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 수 없는 문제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스타일을 확인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구체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에 있어서 정보를 확인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인턴 때부터 준비한 포트폴리오 그럼 나중에 내가 디자이너 됐을 때 고객님이 댄디한 느낌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요 예전 같은 경우는 미용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님들의 수준이 낮았어요 90년대는 고객님들의 미용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높아요 고객님들이 저희보다 더 빨라요 옛날에는 미용실에 와서 요즘 무슨 머리가 유행해요 이런 걸 고객님들이 물어봤더니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의 니즈가 있어요 딱 사진을 들고 와요 그거 자체가 고객들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스타일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질문을 통해서 표현을 얻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엔 제안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이 고객님이 이 스타일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디자이너로서의 그동안의 지식 기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고객한테 제안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고객님은 얼굴이 너무 크셔서 이런 스타일 안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이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차라리 나아요 막 너무 알아듣기 힘든 아 고객님이 있잖아요 고객님 이런 스타일은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스타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얼굴 커서 이런 스타일 안 어울려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거는 관계심이 좀 형성이 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어울리는 스타일을 했을 때 리스크는 누가 가져가요 디자이너 가져가요 머리를 못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객님이 현재 갖고 있는 얼굴형과 두상 모양 모질에 맞춰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디자이너는 고객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디자이너지만 고객님에게 때로는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저를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객에게 동의를 얻고 확인을 얻는 거예요 고객에게 동의를 얻고 확인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 가격 이 모든 것에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지 컴플레인은 이 가격 때문에 생겨요 가격을 고지해주고 그 가격에 대한 동의와 확인을 시켜주는 거 이게 일단 사실 살롱 워크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격을 모르고 들어가는 시술만큼 컴플레인 요소가 심한 시술은 없거든요 다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시술 진행할 경우에는요 각 시술벽 가격을 고지해주는 게 좋아요 각각의 가격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됐을 때 가격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 다 해서 30만원이에요 라고 했는데 얘만 10만원이고 나머지가 5만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25만원에 팔았으면 난 5만원 손해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고객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없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뿌리펌하고 볼륨매직하고 케클리닉 할게요 근데 이거 원래 다 해서 38만원인데 제가 30만원 해드릴게요 근데 그럼 고객님들이 물어봐요 좀 친한 고객님들은 뿌리펌 얼만데요? 클리닉 얼만데요? 볼륨매직 얼만데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네 하고 들어갔어 근데 내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각계 가격을 받는데 뿌리펌이 7만원 밖에 안되고 볼륨매직이 20만원 밖에 안되고 케어가 3만원 밖에 안되고 합쳐도 30만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컴플레인 요소가 생기는 거죠 전화가 와요 매장으로 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그때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미 고객에게 신뢰를 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강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이게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은 당연히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죠 스타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매장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고객에게 계속해서 동의를 구해야 돼요 어떨 때? 시술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 남자들 커트 자르면 뒤에부터 자르고 옆에 자르고 위에 자르고 보통의 순서거든요 그럼 뒤에 머리를 자르고 옆에 머리를 잘랐어요 위에 머리 다 잘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장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만일 고객님이 전체적으로 더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럼 그게 좋은 디자이너일까요? 인시성이 떨어질 텐데 뒷머리 잘랐으면 뒷머리 자르고 보여주고 기장 체크하고 옆머리 잘랐으면 옆머리 잘라주고 기장 체크하고 윗머리 잘랐으면 윗머리 자르고 기장 체크하고 고객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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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에 안 물어봐도 돼요 결국에는 근데 시술이 쭉 진행되고 나서 갑자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고객님이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이미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알아요? 맞아요 완전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쵸 더 좋은 디자인과 더 좋은 상담 더 좋은 퀄리티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더 좋은 디자인은 어떻게 나와요? 상담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고객의 기대치는 결국에 상담이 만든다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이 프로세스를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살롱워크를 할 때 우리가 살롱워크를 안 하고서 좋은 디자인 될 수 없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살롱워크를 안 하면 이런 포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늘 할 수 있죠 내가 인턴일 때 고객님한테 샴푸 지압 상태는 괜찮은지 샴푸는 괜찮은지 내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괜찮은지 그리고 머리 말렸을 때 뜨겁진 않은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샬롱워크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미용은 사실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스타일들을 좋은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태도화나 마인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뭘 의미에요? 이 사람 진정성 있어 보인다 이런 태도가 뭐에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에요 진정성 있다고 얘기하죠 고객님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현실화 가능한 것들을 들어주고 제안하는 거에요 더 나은 스타일 제안이 늘 들어가야 된다 고객님이 지금 펌화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모발의 데미지가 너무 세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고객님한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객님이 지금 모발 상태가 안 좋지만 저랑 같이 모발을 계속 케어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스타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은 큰 욕심내지 마시고 모발을 좀 케어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보자 라고 얘기하면 고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거에요 어차피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근데 예를 들어서 후자 쪽으로 고객님 너무 머리 상해서 펌 안 돼요 전 못해요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펌에 대한?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펌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후자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전자 쪽으로 얘기하는 게 고객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고객들이 그들의 니즈와 그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나가다 나 머리 잘라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디자이너 됐을 때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고객에게 설명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말할지 이미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은요 아무리 기술을 쌓은 듯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이론타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이 공간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건 공부를 해서 좋은 기술력을 얻는 것도 맞지만 마인드적인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술을 할 테니까 руки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기 약간 고객의 부모님의 변화가 되어있는 제 전체의 측정에서